나는 나에게 친절했어. 그는 그의 음악으로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를 숭배했어. 한편 파팅던 경은 원기 양성하고 소유욕이 강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지. 이 관계는 오래 유지할 수 없지. 그래 사실이야. 물론 이런 일은 나쁜 종말을 맞게 말하니지. 내가 그거 알았더라면. 파팅던 경과 결혼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뭔가 잘못되어간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파팅 오십게 감사합니다. 가끔씩 방송보는데 힘내라고 포커 행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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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이시. 앙기모띠.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있기에 제가 방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는 확실히 그의 사랑이라고 어머니가 그를 설득하려 했지. 그러다가 마침내 어머니는 바다의 판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했지. 그래서 그녀는 단원을 죽였나? 그녀는 경비병을 시켜 그를 쫓도록 했지만 그를 죽일 수는 없었어. 나 또한 그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어.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꾸지람을 하고 단원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했지. 나는 파팅 던 경과 결혼해 왔고 모든 일이 이런 식이었어. 처음에 나는 거절했어. 나는 단원을 사랑했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간청했지. 도도한 여인이 눈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그녀가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거야. 나의 어머니는 구해주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단원과 모르는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었어. 단원을, 어, 파팅 던 경을 선택했어? 어, 단원을 선택했대요.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했나봐요. 파팅 던 경은 매우 화가 났어. 그는 단원과 나를 처형시키려 했고 우리는 쫓는 추격자를 피해 도망가야만 했어. 어머니는 좌절했어. 그녀는 그녀가 두려워한대로 귀족 사회에서 나와야 했고 새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한 거야. 나는 여전히 어머니가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다 할 수 있었을 거야. 한 가지 빼고 말이지. 내 인생을 포기하진 않을 거야. 단원과 네 포인터에서 멀리 도망쳤지. 그리고 그는 내 힘으로 바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 오랜 세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대요. 파팅 던 경이 오래전에 자신의 재산을 잃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와 그의 가족은 지금은 전염병으로 죽었어. 그래? 이것이 나를 기다린 운명이었어. 그리고 내 어머니 기왕에서 겨우 한 번 만나보았지. 그녀가 살아있었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한 친모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 그녀에게 닥쳐 나쁜 운명에 대해 힘들어하며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 그녀가 비가 새는 오두막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그녀가 죽어간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녀가 뼈가 썩어가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 경상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한 달 정도에 몇 명의 클레리스들의 도움을 필요했지.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어.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어. 왜 너는 그녀를 치료하고 싶었지?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에게 화도 나지 않았어. 내 어머니 그대로 내 어머니니까. 아 안녕하세요. 나는 꽃의 추출문에서 뼈가 썩어가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치료법을 알고 있지. 내가 듣기에 전설에 의하면 셀레스티아 산 절벽에서 자란다고 하더군. 셀레스티아 산이 어디야? 이 약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야. 나는 의심할 여유가 없었어. 그러나 이것을 찾는 일은 내 희망이었고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어. 나는 그녀에게 정말 빚이 없지만 이제 그녀를 위한 한 가지 일은 하고 싶었어. 이것이 당신이 말한 약인가요? 그래요.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얻었죠? 그것은 안 물어볼게요.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있었네. 가지고 있는 것들이네 다. 제가 이미 다 아이템을 얻어놨는데 퀘스트를 진행을 안 해가지고 그였었네요. 여기 이것을 가져가. 내가 갖고 있던 단원의 벨트야. 네가 이것을 갖길 바래. 이것이 널 많이 도와줄 거야. 고마워 샤린.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막 진행하느라고 연주자의 벨트. 설득 연주 매력. 와, 좋은데? 설득 연주 매력. 이건 주문조항 10이죠. 이거 스위치하면서 쓸만할 것 같은데? 제가 스위치하면서 이거 퀘스트할 때 쓸만할 것 같아요. 연주자의 벨트. 일단은 이런 이제 캣템들 있잖아요. 캣템들. 이거는 여기다 넣어놓자. 지혜의 부족이었나? 엘프 에펜던트. 이게 그거였지. 캣템이었지. 엘프녀가 줬던 거. 자, 그리고 샤오윈 잠깐 네, 어, 잠깐 혼자 냅두고. 다른 애들 거. 토미. 자, 이거 쭉쭉 넘겨주고 쭉쭉 넘겨주고 당신 친구를 찾아보죠. 네가 얘기했던 문서가 이거야? 어, 뭐? 너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나도 좀 봐. 프리둥이 형이야. 오케이. 얘도 있네요. 토함... 어, 고맙네. 토미. 자, 토미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네. 로그의 반지. 자, 로그의 반지. 자물쇠 따기 1. 삼정해제 1. 민첩성 1. 오, 야, 이거 좋네. 뭐 이런 것들이. 인내력 1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인내력 1과 갖다 버릴게요. 인내력 1과 갖다 버리고. 여기고. 토미 잠깐 너 빠져봐. 좋아, 가봐. 자, 대란 레드타이거. 이 친구도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너의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계속 계속 얘기해. 도와주고 싶어, 대란. 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 어, 들어줍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브로치는 찾아냈게. 만약에 찾게 된다면 연락하지. 어머니의 브로치? 자, 브로치. 어, 아까 전에 얻었던 것 같은데? 브로치 아까 전에 얻었거든요? 여기 있나? 토미드 사람이라고요? 물의 내용, 쿨의 내용물을 찾아봅시다. 브로치 내가 안 찾았었나? 브로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 브로치 봤던 것 같은데? 어, 내가 잘못 봤나? 야, 일단 너 꺼져봐. 예, 저 훈련, 훈련 좀 하고. 예스. 예, 너 가봐. 잠깐만. 예, 캐스트 좀 나중에 하고. 크림노. 자, 이야기 계속 해줍시다. 알라간다를 찾아 죽이는 일을 도와주겠어요. 난 매가 새겨진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오케이. 아, 이게 반지 얘한테 줘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반지도 줬어. 에뮬렛 오브 더 롱데스. 이건 것 같은데? 그죠? 나 브로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얘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레벨업을 했으면 해요. 얘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얘 거 브로치. 얘 브로치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빨리. 네. 빨리 지금 급해요, 여러분들. 빨리 브로치 아시는 분. 이 친구 브로치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잠깐만. 어딨어. 대란 이야기. 대란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려준 중요한 탈리스만의 브로치를 찬다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었다. 샤르인 죽이면 드랍한다고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샤르인을 죽이면 드랍한다니, 뭔 소리야. 대란이야, 여기. 대란은 이거 어머니의 브로치를 갖다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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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어, 다리, 다리 알베기인 것 같지? 다리가 이렇게, 네, 어. 복적지근해. 이거 아무도 몰라요? 브로치는 부두 지역 보면 서쪽에 배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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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부두 지역 서쪽에 배 하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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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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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렛츠고, 렛츠고. 부두 지역으로 가자. 부두 지역, 부두 지역. 오래 앉아서 있, 어, 앉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죠?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 혈액순환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게임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임하는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게임하는 것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제가 약간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쪼꼼하고 말고 쪼꼼하고 말고 쪼꼼하고 말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배 말하는 건가? 여기 다 털었는데 분명히 브로치 봤거든요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 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이 배 아닌가? 저도 서쪽에 배가 있다고 분명히 브로치 봤던 것 같은데 이 배 맞아요? 근데 없는데 먹어놓고 어디다 팔았나 보네 그러니까요 내가 분명히 내가 봤다니까 어디다 팔았나 봐요 게임 접고 밖에서 일하자고요? 아니 게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그게 안 힘든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토미의 계약을 여기다 버렸던 거고 여기다 버렸을 거 같은데 여기다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지금 내 엄청난 기업의 사장 JYP 박진영 아저씨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는데도 힘들대잖아요 힘든데 힘든 게 살 빼는 게 힘든데 살 빼는 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답니다 이렇게 힘들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 있을까요? 그리티우스 투 유 아겐 에이오테이 여기 있나? 브로치 어떤 게 브로치일까요? 브로치 아니에요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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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이거 갖다 버리고 지혜 부적 버리고 이거 버리고 쇼소드 버리고 클럽 버리고 볼트 버리고 볼트 버리고 화살 버리고 버릴 때 되게 공손히 냅두죠? 예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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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네가 말한 브로치야? 키 미소드 버리 씌 와로가 바꿔주었냐? 보оты 대기 진정 면역 공포 보너스 힘 1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공포 면역에다가 보너스 힘 1 올라가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깰까? 이거 깁시다 공포 면역에다가 힘 1 올라갔네요 이 게임 온라인 게임 아니에요 온라인 게임 아닙니다 지금 CD로 돌리고 있습니다 CD로 CD로 돌리고 있어요 원래 다운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운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CD 있는데 뭐 다운받아서 하냐 귀찮아가지고 그냥 CD로 갖다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튕길 확률도 줄어들고 버그 픽스 같은 것도 돼있어가지고 좀 더 안 튕기고 쾌적하게 할 확률이 높긴 한데 집에 CD 있어가지고 CD로 갔다 가고 있습니다 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 팔아주고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었지? 이거 이거 스머글러의 코인 이거 어디다 썼던 거? 어디다 썼더라? 구두에 썼던 건가 이거? CD 스페이스로 돌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 CD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CD 넣어가지고 CD 스페이스로 돌리는 게 아니고 CD 넣어가지고 직접 올때 CD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후두지역이었나? 그래 여기다 CD 선수집 여기로 가가지고 아이템을 사야되죠 저거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어가지고 아이템으로 다 바꿔가지고 돈으로 바꿔버릴게요 아이템으로 바꿔서 그 아이템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줍시다 아이고 머리야 와 근데 진짜 힘들다 안 쉬고 계속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여긴가? 얜가? 여기 아니야 여기 가면 특별 문품 한번 보자고 가봅 시드 매직 레더 잠깐만 다른 물건을 보여줘 매직 클록? 클록 사고 6코인짜리 없냐? 아 이거 매직 더블X랑 매직 모닝스타를 하나 사주면 되겠네요 매직 더블X 매직 모닝스타 이렇게 사면은 딱 되겠네요 그러면은 딱 다 썼죠? 네 코인 딱 다 썼어요 더블X랑 모닝스타 사가지고 이거 다 갖다 팔아버리면 되죠? 일로 가자 야 너 이제 꺼져 일로 내려가 일로 내려가 예 뭐 제 영원한 파트너 샤르빈 샤르빈을 같이 데리고 다닙시다 그리고 또 심지어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안시켜주냐? 포션 오브 에이드 이거 뭔지 볼게요 심각한 상처 구매 심각한 상처 구매 일반 상처 구매 이정도 사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여기도 싸게 파는구만 싸게 팔리네 비싸게 파는데 아리베스 좋아요 아리베스 빨리 NTR 해야 돼 아리베스 남친 지금 죽여버릴까? 아리베스 제가 꼭 빼앗고만 알겠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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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골드 7 이거 그레이트 소드가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지금 738 골드잖아요 이거보다 이제 비싸게 팔려는데 나중에 또 상점 찾으면 팔아야겠죠 됐어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다 버려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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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손 하아 뭐 으 으 표지 못지다고요? 으 인간 중립 좀 선 파이터 으 으 으 으 으 음 음 마법주머니 이거 이것도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팔아버려요 아홉조번에 이거 20% 감소되는 거 팔아버리고 나중에 무거운 거 있으면 저기다 휴식해주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브캐스트 할만한 거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네 다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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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클릭하십시오. 개인적인 감사를 드릴 기회를 매번 하고 있다고? 그들과 대화해야 된다고? 일단 저장이. 저장하고 불러오기. 어, 일장 마지막이다. 일장 마지막이에요. 오,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를 얻을 거래요. 내가 할 일이라도 있나요? 이건 무슨 일이죠? 너는 아무거나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 노력이 우리에게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랩을 맡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고, 하지만 당신은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나세르 경이야? 그 이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자 기다려봐 이거 설득반지 껴주자 설득반지 설득 목걸이였나? 설득벨트 껴주고 저장하고 오 벤고우 오오오 데스티와 펜딜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대요 데스티와 펜딜고 오케이 알았어 너희 둘한테 얘기해줄게 전염병이 치료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잘 가게. 펜디가 대하여. 나는 그 팀이 이러니 되어 기뻐요. 왜 제게 무언가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죠? 말해봐요. 난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당신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난 내 동료들이 이미 너무 많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레스티어는 이 행사의 계획에서 밀려나 있어요. 그래 도우려는 노력은 못이 되었죠. 나의 친구들은 잘하고 있지만 너무 믿질 않아요. 제게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이 의식이 일어나는 동안 무엇을 하죠? 치료제는 어떤 형태죠? 저는 정말 몰라요. 저는 그것이 신비롭게 고무되는 불처럼 생각하고 싶고 신선한 에너지가 빛나고 치료열이 방사하게 되게 희망할 뿐. 물론 우리가 준비한 용기의 크기는 그런 기적을 위해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나는 약간 흥분되어 있군. 안녕히? 주문을 외워보자. 주문 외울 것 같은데요?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히야. 오 그런데 왜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코로나를 극복했어. 어? 어? 무슨 일이지? 맞다. 자 혼내줍시다. 베이티 형아 배진되렸죠?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완전 갬판됐는데? 저희들끼리 미친듯이 싸웠는데 또? 저 놈이 왠지 배신 때릴 것 같긴 했어. 느낌이 네. 아 저 친구 통숙아기구나 느낌은 들었는데 너무 예상대로 진행되버리네요. 음... 어떻게 된거야. 우리 사양반? 습관. 포 글쌍. 아직 계속 수중하도록 도와줘. Skull. 게레스터라. 그리고 더 펜틱이 내가. 그는 누구도 남기지고. 아기생일이 안하는거야. 나 기억이 안될냐. 나 기억이 안될냐? 저는 펜틱에게의 esperienza에 Medicare을 껴줍니다. 더 전하다는 재밌들이, 그가 아기다 다는 지구가 이랬을 보적으로 Secret로 잊는다. 흐흐 그는 생각했지? 그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전혀 상관없어 그는 데스턴과 같이 죽었다고 음흠 얘 얘 남친이랑 어 얘 남친이랑 지금 아까 그 데스티어라는 그 네 악당이랑 한패였어 설마? 마스크 쓰고 왕성하자구요? 아 이거 펜딕이 저 배신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여기서 펜딕 죽여버리면 되겠네 펜딕 죽여버리면은 네 아리베스 제 여친 되겠네요 완벽한 계획이군 펜딕한테 누명을 씌웁시다 사실 펜딕이 전부 다 꾸민 일이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완성한 순간 이 친구가 가지고 도망가자고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모르겠어 사람들은, 우리가 그 가장 가장 위험한 위험을 생각하는 것 같 Bots 내가 모르겠어 알겠어 못적 Stein 그는 흑인으로도 그의 나이베티 그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당신은 이런 numbs을 위험하셨다고 생각하실까? 내 가족 구성일을 ? 이분은 어디로 통하나요? 나는 가능한 빨리 갈거에요. 아마도 따라잡을 수 있을거에요. 자 포탈이 다치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아이 좀 천천히 가. 내한테 얘기해보자. 배만이다 우린 배신당했어. 그 치료지가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펜딕이 이래야 일조했다고 믿기 시작했네. 누군가 배우가 있을거라 생각하네. 당신은 와무 데스티어를 정의하래 데려와면 됩니다. 우리는 그를 찾아야만 하며 그의 설명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펜딕 역시 그랬습니다. 펜딕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동은 유지했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는 엄하게 다 쓰러질거야. 그의 변명의 기회는 주겠지만 내 인내심이 그렇게 적어진 적은 저음이군. 나는 네버인터가 코로나 때문에 절뚝거리는걸 보았습니다. 나는 독을 퍼트리려는 시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공황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합니다. 거의 와더 체크입니다. 이거 이렇게 번역이 약간 딱딱하게 되어있지? 그죠? 네 왜 그들의 데스테어를 따라갔습니까? 아.. 아..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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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양 아 영양 빨리 해명을 들어야겠대요 어 그러고 보니까 네 샤르인 이 친구 네 옷이 바뀌었네? 옷이 아까전에 네 아까전에 옷에서 바뀌었는데 예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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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 아직도 일장인가? 아직도 일장이야? 얘네들 잡아야지 일장 끝나나본데? 아 아까 걔네들 네 바여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가지고 튄 놈들 잡아야지 일장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오우 쉣 닭이다 망시야 일어났냐? 여기 2장일텐데 전화해보세요 어 그러네? 근데 아까 여기 왜 1장으로 돼있었지?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은 1장 마지막으로 돼있어요 1장 마지막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닭 죽이면 안되겠죠? 아 버그일 것 같다고요? 여기 2장 맞아요? 오케이 2장으로 넘어가면 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16시간 해가지고 이제 1장 끝냈습니다 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16시간 해가지고 이제 1장 끝냈어요 상상해봐요 저는 당신이 당신 데스티어 같이 좋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그런가요? 당신 데스티어 알고 있군요 실드민? 그게 뭐죠? 이건 나같은 사람을 사람들을 위한 큰 축제에요 하지만 엘마이트들은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에 이곳에 왔죠 실드민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예 나는 성에서 나오는 외침과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깬 것을 기억합니다 사제들이 축제 후에 결국 취했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왜 그것이 끝났다 생각하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해요 헬름이 아주 적임자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요관당 그들이 어쨌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머무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두 죽지 않은 것을 알았죠? 저는 여전히 거기에 배달을 가죠 그들이 예전에 다니던 것처럼 많이 가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그들은 또한 더 이상 문으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어디죠? 여기는 사제들의 거짓 헬름즈 홀드로 오르는 길이 있어요 말하건대 엘마이트보다 좋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우리를 지켜내주려 하거든요 선한 자 데스티어는 반역자이고 나세르경은 그를 잡으러 저를 보냈어요 지미에 의하면 당신이 심각한 사람인가요? 이제 저는 아내에게 선한 사람 선한 데스티어에게 어떤 우스운 면이 있다고 말했죠 그가 내 포인트로 떠날 때 그는 나와 내 황소에게 그 뒤에 있는 다리를 부수게 했어요 그는 방역을 파괴하는 전염병 보유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 퍼지게 다리를 부숴버렸대요 역시 좋은 다리였는데요 저의 아버지가 다리를 지었고 저는 그것을 무너뜨린 바보였습니다 독버섯 뭐야 가버렸는데 갑자기? 도망간 두농 잡아야지 1장 끝난다고요? 1장이 긴 거야 1장이 긴 거야 1장이 유난히 긴 거고 4장은 엄청 짧고 2장 3장은 보통 정도의 헛간 쪽은 지금 들어갈 필요 없죠? 헛간 쪽은 아까 내가 들어왔었고 일단은 여기 한번 쏙 들어보자 일단 휴식 한번 취하자 일단 피가 좀 달아있으니까 휴식 한번 취할게요 3장도 짧고 3장 4장은 짧고 1장 2장이 1장이 엄청 길고 2장은 그냥 중간 정도 뭐야 이 친구 3장 1장이 델티어가 가짜 헬마이트 였나봐요 여기를 지켜주는 진짜 헬마이트는 이미 쫓겨났고 근데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미군들 다 쫓아내버리고 지금 다른 북한군들이 들어온거야 이거? 가짜 헬마이트들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여기 지금 지켜주고 있는 미군들 다 쫓아내버리고 북한군들을 갖다가 집어넣었나봐요 내가 어떻게 홀드 안에 갈 수 있는가 그 문자로 넘쳐 했지 당신 누군가? 지금 그 운명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이거 남자 목소리 가형 여자 목소리인가요? 남자 목소리인가요? 여자 목소리인가요? 저거 남자 목소리이지 당연히 당연히 남자 목소리 아니에요 저거? 여자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스켈렉톤 메이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 안치겠네 일단은 그리스도 안치겠네 그리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자 여기는 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징키스 죽여버리구요 일단 이곳이 뭐하는곳인지 모르겠는데 자 아이들 저를 죽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이테니 죽이지 마세요 진정하고 내 이름을 말해줄래? 저는 저는 잔이에요 엄마 저와 아버지는 홀드의 가게를 운영하죠 하지만 어떤 사기집단이 몇주전에 빼앗아가버렸어요 피플오브더아이라던가 그들은 많은 헬마이트들을 죽였으나 일을 시키려고 우리는 살려줬어요 지금은 두목인 데스티어요 그는 죽은 시체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이곳은 좀비와 잡동산일 뿐이에요 저는 그저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못들은 분류하고 싶어요 데스티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할 수 있겠니? 어떤 주스에 대해 말하며 걷곤 했어요 제가 숨어있는 동안 그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을 버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사귀에 대해 아니? 그들은 그들은 스파이처럼 엿듣고 다니다 봐요 어느 날 거의 모든 형제를 죽였어요 주말에만 빼고요 주말이 누구지? 오 뭐야 얘 얘 템파는데? 템파는 친구네? 디옹? 그래 템을 파는구만 백오버홀딩? 뭐야 이거 백오버홀딩 이거 좋은데요? 컨테이너 무게 감소 내용물 무게 감소 100%라는데? 이거 하나 사자 어 뭐야 여기 있던 그것들 다 사라졌는데? 퀘템들 다 사라졌네요? 이제 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네 마법주머니 마법주머니 이거 20% 이거는 일단은 버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마법주머니 이것도 버려 백오버홀딩 이걸 갖다가 일단은 들고 있을게요 이거 이렇게 끼고 다니자 주문저항 이거 있는 게 좋아 주문저항 있는 게 좋아 그거 빼내자 이거 이렇게 끼고 다니자 이거 이렇게 끼고 다니자 샤르이네 계약 샤르이네 계약은 가지고 왔네요 그래도 오케이 됐어 가자 자 보물상자 열어달라고 해야겠죠? 보물상자 열어달라고 해야겠죠? 또 다른 들어가는 길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안에 둘러봅시다 온 김에 여기 싹 둘러볼게요 저거 아까 그거 무조건 사야되는 거였죠? 미워오리오 미워오리오 오빠로브 살짝 위험하죠 물량 하나밖에 키린드는 이렇게 한두 마리 있는 데서 별로 안좋아요 키린드는 별로 안좋아 파워텍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별로 안좋은 것 같은게 파워텍은 일단은 명중률이 워낙 까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보스급이나 이제 중간 보스급 몬스터들은 진짜 안맞거든요 족들이 안맞은데 이제 파워텍 쓰면은 아예 안맞죠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 일단 여기도 한번 쌓아보자 뭐있냐 적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 멀리 떨어지자 보물상자 깔 때 파워텍 쓰면 좋다고요 파워텍이 뭐예요 파워텍 자 한번 까볼까 아 나 세이브 했었나? 그러고보니까 나 세이브 안했네 안녕 안녕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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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바로 앞에여가지고 괜찮아요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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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함정을 해체할 정도의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장하고 함정 해체가 가능하나? 해체 안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빨리 와. 해체는 안 돼요. 막고 나서 이게 주사기가 잘 굴려져가지고 예. 조금 달아야 돼. 피가. 그래야지... 얻을 수 있어요. 아... 아... 10% 확률로... 10% 확률로 성공이에요. 여기 수치 보니까... 그래요. 이거 장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지냐? 갑자기... 엄청 힘들어져요. 10% 확률이에요. 10% 확률. 죽는데... 쪼갠다고요? 아... 쪼갠다고요? 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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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에서 20이 나와야지만 성공이에요. 19에서 2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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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확률도 이렇게 어려운데 복권 500만분의 1이면은. 아...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죠? 500만불의 1이면은... 어... 몇 프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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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단 하나의... 나...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잖아요? 샤르인... 니가 가라. 샤르인한테 대신... 네. 대신 저 상자를 열게끔 하겠습니다 더 많은 액션 야 이거 공격못하게하나? 야 이거 공격못하게? 아 이거 원거리로 갖다 부수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강제 공격이 안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싶거든요 그렇게 하고싶은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체력이요 딱 60 딱 60이에요 안정을 찾았으면 우리 얘기 좀 할까? 제가 볼 때는 라이트 크로스보우랑 그걸 사야될 것 같아요 라이트 크로스보우를 컴포지드 숏보우 라이트 크로스보우를 하나 사주고 볼트 그냥 볼트 없어? 왜 이렇게 비싸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뚫으려고 이런거 쓰기엔 좀 그런데 아까운데 어 비싼데? 이거는 뭔 활이야? 콤포지트보우 롱보우 볼트오브라이트닝 구매하자 자 이거면 아마 부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면 부술 수 있겠죠? 이거 갖다가 부셔버리자 야 저거 부순다 부술 수 있어요 부술 수 있어요 부술 수 있어요 어? 저기요? 파워텍 파워텍 어? 아 진짜 개같이 만들어놨네 진짜로 야 너무한거 아니냐? 굴려야돼 결국 와 성공했어 여러분들 성공했는데요? 저장 뭐야 뭐야 이거 부셔 크리티컬 히트 떴는데도 못 부순다고 이거? 잠깐만 진짜 미치겠네 아 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신전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어딨냐 로그 어딨어 로그 로그 어디갔어요? 네 히토미 히토미 어딨니 히토미 어 어.. 히토미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